안녕하세요. 베리머스입니다. 이곳은 하늘과 바다가 맞던 남태평양 티니언 해변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할까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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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틀리고 있잖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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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또 우리 언니가 불만 있네. 제대로 팝업 돌리지. 반대로. 하나 둘. 끝났어? 큰 숨 한 번 쉬고. 주먹. 주먹. 목에 있는. 주먹. 목에 있는 문안경 빼서 밖에다가 넣어주세요. 다 눌렀다. 여기. 간거리 걸렸어.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만 그대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아. 더러워. 평상시에 잠을 잘 때 잘 자야 돼. 숨을 많이 안고야지. 오케이. 자. 다시 주먹. 주먹. 안고 끼지 말고. 아니. 언니는 저 아니에요. 누구야? 저 안했어요. 언니는 죽이려고. 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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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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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고 자, 출발 네, 잘한다 enables 저 점차 파트너 두 번에 그냥 도저히 하하 네, 두 번째 너무 어색해 보여 모르겠어 어디까지 난 이래야 해 알지 비밀 맨날 오늘도 다른 날 잊지 지나 바다니 감추어진 내 모습이 그냥 벗어나고 싶어 오류 가악 다리 꿇을 때 Wenn Giul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케이? 제가 한번 뛰어볼래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먼저 장비 매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성공을 하면 장비가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멀리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그렇지, 앞으로 천천히 뛰어보세요. 그렇지. 아, 이거 뭐야, 이거 하이파이브 한 번 해야지. 하이파이브 한 번 해야지. 네. 처음에 호기심에 발라봤더니, 이제는 못 알아볼 정도까지 지내버린 환경, 나 철지만 느껴지던 남자들의 시선, 이젠 너무 나도 당연하게 느껴져. 표정 완벽하게 될 수 없을까pl – 한집 속의 두 년이처럼 거울 속에는 내 모습 보면 볼수록 자신 없어 나도 이제 사랑하는 다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흔히지 않아도 나 모든 게 소중한 사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제일리 먹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티니 안에 왔는데요. 이렇게 바다를 보니깐요. 피니 팍 팍! 바다를 보니깐 회생각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고기를 닦아 보려고 합니다. 맨손으로 잡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지금부터 저희가 고난도의 트롤링 낚시를 배우려고 합니다. 트롤링! 추억을 낚아서 매운탕도 끓여먹고 회도 해먹고 맛있겠다. 그럼 모두 함께 가자! 도전! 금방! 나는 걷는 게 좋아 아니 가는 게 좋아 이건 너무 글렁거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으 으 으 어떡해! 너무 커! 무서워! 몇 점! 몇 점! 몇 점! 지진다! 어디까지나 이래야 돼! 아침이면 전혀 어느 분야만 이 진실에 지나가자리 감추었지 내 모습이 이를 감성하고 싶어 이 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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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더 viv LEE 이 진실에서